오리지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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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를 찌르는 내가 오우 참빈이란 더 내 자리는 내가 취함 더 태도는 폭포하게 되기를 폭주하는 기관처럼 에이 모래치는 허리케인에 뒤집어진 우산 잔소리 구원의 최후 우리 좋구나 나무꾼은 어서 돌아가시오 여긴 나무랄 데가 없네 납작해질 리 없는 콧대문 빅대와 함께 세운 줄 때 훨씬 더 훈장하게 되는 종족소리 팜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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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탕물위에 뜨거운 피가 돌아온 몸에 번져 소비